네 이렇게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2020년을 되돌아보던 시간이 이어서 올해 또 새해가 밝아 왔으니까 어떤 한 해를 보낼지 한번 2021년을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이루고 싶은 To Do 리스트를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강다니엘의 2021년 To Do 리스트 만들기 가수의 위시리스트를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인간 강다니엘로서의 위시리스트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o Do 리스트 첫 번째 밥 잘 먹고 다니기 그리고 잠 잘 자고 다니기 뮤비 또는 안무 영상 조회수 많이 찍기 옷 쇼핑하기 제가 옷 쇼핑하는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옷 쇼핑하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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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잘 발매하기 여기서 잘은 이제 개인의 제 개인의 기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발매하기 음악적으로 또 성장하기 게임 열심히 하기 그러니까 놀 땐 놀고 쉴 땐 확실히 쉬고 그리고 일할 땐 확실히 일하고 그게 제 모토입니다 게임 열심히 하기 잘 쉬기 잘 쉬기 고양이 잘 챙겨주기 그리고 우리도 약간 목표 달성 시 커넥트 보너스 주기 그리고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하기 어머니 잘 챙겨드리기 효도하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기 그리고 두피관리 잘하기 피부 두피관리 잘하기 피부 두피관리 잘하기 손톱 덜 뜯기 지금도 계속 뜯고 있었어 손톱 덜 뜯기 영화 열심히 보기 이렇게 적기만 했어도 정말 할 게 많다 할 게 많네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 계획표죠 거기다 이제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1년으로 생각했을 때 비율을 따져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실제로 정말 단순했어요 저는 겨울방학 때도 방학 계획표 할 때 진짜 잠을 정말 많이 치웠을 거야 당연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1년 중에 이 정도 잔다는 겁니다 정말로 잠 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는 게임 영화 공부 그리고 고양이 놀아주기 고양이 영화 그리고 고양이 놀아주기 공부도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음악적 활동 앨범이랑 뭐 제 연습이랑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피아노도 있고요 뭐 건반이고 뭐 기타 무대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밥이죠 밥 밥 잘 먹고 다녀야지 밥 집에 있을 때 제 모습입니다 피자도 있고 모르겠다 뭐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다 밥 고슬고슬 고봉밥 오케이 자 이렇게 2021년 계획표도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 계획표를 만들어보고 세워봤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이 이러셨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정말로 네 올해도 정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십시오 다닛이 어 정말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희망찬 새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2021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피 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달인TV 새잠을 저에게 여행 exem 감사합니다.